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바로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원의 1강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OT 할 때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바로 경영지도사 과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의 여러분 시험을 볼 때는 전략 과목과 그 다음 반려 과목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이 과목은 전략이다 내가 이 과목은 반려다 예를 들어서 대충 시험 보면 계속 탈락합니다 이유는 왜? 관리가 잘못되어서 40점 이하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 뻔히 알죠 그런데 왜 되느냐 그러면 반려 과목인지 전략 과목인지 없이 대충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실패를 볼 확률이 확실합니다 가능하면 왜 되느냐 전략 과목은 어떻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과목 그런데 이제 뭐 경영학이나 또 회계학이나 그런데 회계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이 점수에 좀 버겁기 때문에 방어 과목으로 돌려야 됩니다 경영학이나 또는 아니면 뭐냐 그러면 기업진단론이나 아니면 뭐 조사방법론이나 뭐 이런 이야기의 어느 정도는 가능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점수를 갖다 근져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뭐가 되느냐 조금 힘든 과목은 40점에서 50점 사이라도 꼭 합격하게끔 이렇게 잘 펴서 평균이 60점 넘는데 공헌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과목을 쭉 이렇게 살펴봐도 기업진단론이 하나의 전략 과목으로서 점수가 최소한 70, 80점 정도는 따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래도 점수를 건질 수 있는 단순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릴 수 있죠 그럼 여러분하고 가장 그런 하나의 전략 과목으로 자리를 잡아달라는 얘기를 갖다 7시간이니만큼 부탁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진행을 갖다 해보도록 하죠 자 맨 먼저 기업진단론의 목차를 잘 봐라 제가 OT할 때도 목차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목차를 쭉 우리가 보면 바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제가 OT에서 자세히 설명을 갖다가 영역마다 했죠 그 점을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이제 내용이 어떤 거다 하는 이야기는 중복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기업진단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죠 맨 먼저 1단원의 기업진단은 바로 기업의 본질을 갖다 얘기하며 바로 기업을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삼라만상의 모든 문제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죠 기업이 왜 존재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가 바로 첫째 기업의 이유와 특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국민 경제를 갖다 형성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기업은 바로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리를 추구한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기업을 갖다가 정말 그러다 보다 영리를 추구하는 데 영리의 이상이 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못 번다? 무너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를 해서 생산을 해서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기업은 무너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바로 기업이 무너지지 않게끔 이끌어주는 역할이 바로 기업 진단이 해야 될 이야기다 마치 우리 인간의 생활에서 마치 우리는 병원에 가서 사전에 뭐가 됩니까? 모든 예방을 갖다 함으로 해서 질병을 갖다 미리 막아서 건강한 생활을 노후까지 해나가듯이 기업도 뭐가 되느냐? 생산 단위로서 바로 그들은 영리를 추구해야 된다 돈벌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그러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진단이 이해가 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가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 경제를 형성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로 얘기한다면 기본 단위는 바로 기업이나 또는 여러분들 가계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럼 정부라 라는 세 가지를 갖다 우리는 보통 경제학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기업은 바로 생산 단위다 그렇다면 가계와 정부는 소비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비 단위 그래서 기업은 생산 단위를 갖다 얘기하면 영리를 갖다가 목적으로 한다 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며 우리의 대상은 바로 세 가지 중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기업 속에도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영리를 갖다 제대로 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즘같이 이런 경기가 좋지 않는 시국에는 중소기업이 다 문을 닫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가계들이 문을 닫는 이유가 바로 영리 추구가 안내기 때문이다 이거죠 본전을 가봐 못한다면 본전치기를 못한다면 문은 지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장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영리 추구라는 얘기가 되고 바로 영리 추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기업 진단이 돼야 되고 바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업을 갖다 우리가 경제학적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기업 가계 정부가 바로 세 개 단위가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뭐가 되느냐 소비 단위라고 한다면 기업은 철저히 생산 단위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영리를 추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업에 대하여 본질을 갖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이거죠 기업은 어떤 특지를 갖다가 지켜줘야 되느냐 첫째 기업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자주 씁니다 소유는 바로 회사를 세운 사람을 얘기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갖다 경영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걸 갖다 굉장히 강조한다 하는 말이 되고 이런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여러분하고 앞으로 뒤에 가서 우리가 기업의 종류를 얘기할 때 한 명 합자 유한 주식 한 명 합자 유한 주식 이렇게 변천해 가는 과정이 굉장히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나타나 어느 정도 돼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운영한다 이럴 때는 바로 이제 회사의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바로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우리는 주식회사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주식회사가 바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한문으로 말할 때 가끔씩 요유제도란 말이 나옵니다 요유제도 여러분이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됐다 그럴 때 한문으로 제가 한문까지 쓸 필요는 없고 우리 말로 분역되었을 때 요유제도란 말이 바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거 돈 낸 사람과 운영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는 철저히 여의되죠 바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요유제도를 취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리를 추구하는 게 목적이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프로핏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죽은 기업과 같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 진단을 왜 하죠? 바로 영리 추구를 갖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정사를 잘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속된 말로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다 이거죠 그리고 기업은 독립적이다 여러분 잘 알지만 기업은 절대 어야 되느냐 그러면 독자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걸 갖다 우리는 독립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독립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회계학에서 여러분 배울 때 회계학에서 어떤 재무제표의 성격이 들어갑니다 BS냐 IS냐 이런 타이틀을 갖다 맨 먼저 적어주죠 그리고 어느 회사냐 여기 바로 회사의 주체를 갖다 우리가 반드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무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바로 이쪽에 보면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이 회사 이름이 뭐가 되죠? 바로 독립적이다 독립적이다 독립적이란 이야기가 바로 기업은 따로따로 하는 거지 두리뭉실이 아니라 삼성은 삼성대로 대웅론 대우대로 각자의 기업을 갖다가 얘기할 때 이게 바로 여러분 독립재산제 독립적이다 이런 말을 갖다 쓰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간이 들어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하는 걸 갖다 나타내는데 이건 바로 재무제표의 3대 요소라고 우리가 말하죠 바로 재무제표의 명칭 그리고 어느 회사 그리고 언제냐 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이해할 때도 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걸 갖다 우리는 독립적이라는 말을 갖다 쓰는데 어느 회사 독자적 회사마다 따로따로 우리가 진단하는 거지 묶어서 진단할 수는 없는 거다 사람을 갖다가 뭐 여러분들 병원에 갔을 때 진단할 때는 개인 개인에 대한 뭐가 됩니까 개별 진단을 하는 거지 묶어서 진단할 수는 없듯이 기업도 해야 되죠 반드시 개별적 진단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다 기업은 항상 자기 돈만 가지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주식회사일 때는 타인 자본이 본드입니다 본드는 여러분 잘 아는 사체를 갖다가 본드라고 우리가 불러주죠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갖다 얘기하고 이건 부채가 됩니다 반면에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을 나타내는 게 스톡이다 바로 주주들이 주식을 사줘서 그 돈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타인 자본이 대표적인 게 사체 본드를 얘기하고 자기 자본은 바로 주식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된다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이 기업은 주체는 기업이 되겠죠 기업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어떻게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 아마 여러분하고 경영학의 재무관리 파트 있죠 재무관리 파트하고 회계 쪽에서 자주 얘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제 나중에도 이런 걸 갖다 많이 배우게 됩니다만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기업의 목적입니다 영리 추구입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나중간 비에서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배울 때도 얘기합니다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갖다 우리는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너의 것 나의 걸 다 포함합니다 반면에 이거 가운데서 남에게 빌려온 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본드에 속하는 영역이 뭐가 되죠? 부채를 얘기하죠 그리고 주주가 낸 돈이 뭐가 되느냐 스톡을 갖다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은 바로 타인이 낸 것과 자기가 낸 걸 갖다 결합했을 때 이야기가 되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을 잘해서 바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자산은 바로 기업을 갖다가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투자를 우리가 해서 궁극은 뭐를 갖다 높여야 되느냐 바로 밸류다 기업의 가치를 갖다 우리가 높여주는 거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 이게 바로 자산의 활용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바로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투자 반면에 이게 뭐가 되느냐 자본에 대한 조달이죠 자본에 대한 조달 이 자본의 조달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자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사채의 경우는 뭐를 줘야 되느냐 이자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반면에 주식에 대해서는 뭐가 되느냐 배당을 줘야 되죠 이런 두 가지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랬냐 그럼 바로 자본의 조달에 대한 비용이다 자본 조달의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코스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종의 캐피탈 코스터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씁니다 캐피탈 코스터는 바로 자본 비용이다 자본 비용은 뭐를 갖다 얘기하죠 이자와 배당을 갖다 우리가 궁극은 뭐가 되느냐 어떻게 묶어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역할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채무관리는 우리는 여기에서 기업에 진단할 때도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섞어서 바로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기업의 가치 기업의 가치는 바로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잘 투자를 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는 거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알지만 기업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독립적이고 개별적이다 기업 주체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마다 기업은 뭐가 되죠 세금을 내기 때문에 법인 법인이란 말은 바로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한 단체를 법인이라고 합니다 삼성의 이근희 씨를 제가 만약에 욕을 한다 그럼 삼성이 저를 명예의 손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근희 씨가 안 해도 그리고 이와 같은 걸 갖다 우리는 법인이란 말을 갖다 많이 써요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한다 법인,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내는 세를 우리가 개인이 내는 세는 재산세라든가 또는 소득세라든가 이건 개인이 내는 세죠 그런데 말하여 기업이 내는 세를 갖다 우리가 법인세라고 하듯이 개별적이며 법적으로 인격을 받는 바로 다른 기업에 속할 수 없다 독립적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기업은 사회가 필수라는 재화나 서비스를 갖다가 뭐하는 곳이죠 소비가 아니라 생산하고 배급해서 바로 경제적 조직이 하나이다 이거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생산 단위가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제가 가게와 정부는 소비 단위라고 얘기하면 기업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생산 단위라고 얘기를 했죠 국민들이 바로 소비 그 나라의 국민들이나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물건을 만들어서 재화를 만든다 이거죠 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죠 이와 같이 하며 바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법인세가 되고 그래서 소비 경제 하나의 단위로서 정부와 가게와는 구별된다 정부와 가게가 소비 단위라면 바로 기업은 생산 단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서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기업이 성장한다는 말은 바로 궁극은 뭐를 갖다 나타내느냐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가 성장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업이 돈을 갖다 돈벌이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고 기업은 영리가 추구가 되지 않는다면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들이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조건 자 판매 가격의 원가가 판매 가격이 최소한 원가보다 크라 예를 들어 내가 90원에 물건 만들었다면 100원에 팔아야지 90원 이하로 판다면 망한다 그래서 이윤이 창출되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원가가 원가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가격에 대한 판매 가격이 최소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원가를 갖다 구성하는 원가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것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될 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익이 창출되는 거죠 이익이 창출되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기호가 바뀐다면 기호가 바뀐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손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바로 방법이 뭐가 되죠 제품의 가격은 바로 원가보다는 반드시 비싸야 된다 그래야 기업이 이익이 남는다는 얘기가 될 거다 이거죠 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갖다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새로운 제품 항상 뭐가 됩니까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갖다 갖고 고민하고 계속해서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기업은 뭐가 되느냐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 우리가 쭉 한다면 바로 제품에 대한 생명곡선을 갖다가 나타내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의 제품이 이제 됐을 때 하나의 제품 하나의 제품 이걸 갖다 우리가 쭉 연결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바로 발전을 얘기하는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이노베이션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업의 발전을 얘기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걸 갖다 우리는 하나의 바로 발전을 얘기합니다 이 발전 발전 발전이 모이면 뭐가 되느냐 나중에 우리가 봤을 때 이건 하나의 뭐가 됩니까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혁신이다 변혁이다 하는 말을 있는데 변혁은 바로 뭐가 되느냐 이노베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이노베이션은 새로운 제품을 갖다 계속할 때마다 자꾸자꾸 이익을 창출해서 나중에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혁신이 일어나고 죄송합니다 혁신과 이노베이션과 변혁이 돼야 된다 이거죠 하나하나 단계는 혁신입니다 이제 여기서 나중에 모으는 게 이게 변혁이라고 우리가 경영학에서 불러준다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혁신 변혁은 뭐가 되느냐 바로 혁신을 갖다가 전부 다 묶어뒀을 때 혁신을 갖다가 전부 다 묶어뒀을 때 변혁의 물결이 흐른다는 얘기가 되죠 혁신은 발전을 얘기합니다 발전 그래서 가끔 경영학을 갖다 또는 우리가 경영지도사 공부할 때 혁신 그러는 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걸 우리는 혁신 혁신이 모여 있는 걸 갖다 변혁이라고 부르듯이 바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더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기업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제품의 사용 가치가 제품 가격보다 커야 한다 이거는 누구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아까 얘기하던 새로운 제품을 계속 개발해야 되며 뭐가 됩니까 제품의 가격은 바로 원가보다 소화해야 되는 건 기업 입장입니다 기업 입장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1번과 2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3번의 입장은 누구죠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용했을 때 그 느끼는 감각이 유틸리티 우린 재무관리 쪽에서 유틸리티라는 말을 갖다 많이 써죠 유 유틸리티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제품을 개발했을 때 드는 내용 포스트보다 소비자들이 크다라고 느껴야 된다 효용을 얘기하는 거죠 효용 사용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 사용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제품의 사용 가치는 제품 가격보다도 반드시 커야 한다 누구 입장? 소비자 입장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 어? 내가 돈 준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네 유틸리티가 크네? 이게 뭐가 되느냐? 되어야 소비가 계속 일어나지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가가 유틸리티 이 효용이 코스트보다 낫다 그 회사는 문 닫아야 됩니다 물건을 갖다 계속해서 팔 수가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투입한 자원보다 부가가치를 갖다 크게 생산해야 된다 물론 이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소비자 입장으로 볼 때 만족감을 크게 해줘라 소비자를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소비자의 만족감을 소비자의 만족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소비자의 만족감을 갖다 우리가 높여줘라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투입한 자원보다 큰 부가가치를 갖다가 내야 된다 이건 기업도 입장입니다 기업 입장으로 볼 때는 뭐가 되죠? 투입한 자원보다는 부가가치를 갖다 더 내라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생산성을 더 높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부가가치를 value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added 이 말을 갖다 많이 씁니다 VA라는 말을 갖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VA가 뭐가 되죠? 바로 부가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 VA의 부가가치는 바로 투입한 양 일종의 input input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투입이죠 output 산출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투입한 기업이 투입한 내용보다는 산출한 양이 산출의 양이 더 커져야 된다 그럴 때 기업은 뭐가 되느냐? 바로 value added가 반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입한 양보다 결과의 산출이 더 크게 나타날 때 바로 기업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줘야 된다 이게 바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볍게 얘기한다면 항상 물건의 가격이 자기들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판매 가격이 원가보다 커야 한다 100원짜리를 만들면 150원에 팔아야만 이익이 생기지 100원짜리 만들어가 80원, 90원에 처분한다면 이건 망하는 징조다 이거죠 이거 바로 1번이고 새로운 제품을 계속 창출해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하나의 제품에 생명이 끝나고 다음 제품, 다음 제품 될 때는 계속해서 발전해야 가야 하는 걸 갖다 이노베이션, 혁신을 얘기하고 발전이 돼야 된다 그럼 이 발전을 갖다 전부 다 묶었을 때 우리는 변혁이라는 얘기를 쓰고 변혁은 바로 궁극은 시그마 혁신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제품의 가치는 실제 제품 가치보다 사용 가치가 소비자가 느낄 때 자기 회사가 만든 물건이 예를 들어 100만 원 주고 샀다 그랬을 때 느낌이 150이나 200이 되어야 계속해서 지속적인 소비가 창출될 거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방향이 반대로 간다면 한 번 사고 아 이거 도움이 안 돼 나중에는 왜 해야 되죠? 효용이 계속해야 해야 되느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효용이 떨어지면 비용보다 또 효용이 낮아지면 소비자는 물건 안 삽니다 물건 안 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 투입한 바로 자원이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풋분의 아웃풋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높아져야 생산성이 매년 발전해야 밸류 에디트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부가가치는 늘어날 거다 하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성장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라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본다면 기업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업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발전해왔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기업은 바로 아까 생산의 주체가 되는 기업 주체설 항상 우리는 누구 거냐 할 때 우리는 BS나 이런 걸 얘기할 때 바로 회사 이름 앞에 BS나 재무제표 이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매둘 며칠 그런 시간이 나오죠 회계학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재무제표에 뭐가 됩니까 명칭이 들어가야 되고 기업 주체설 기업 주체설은 바로 여러분 어떤 기업이냐 이 바로 기업의 종류 이 바로 컴퍼니 어떤 컴퍼니죠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예를 들면 바로 인적 회사냐 물적 회사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바로 이 주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컴퍼니 이게 기업 주체설에 볼 때 이 컴퍼니가 어떤 회사냐 어떤 회사냐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결합했다 그럴 때를 우리는 인적 회사라고 합니다 일종의 친족 회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바로 또는 가족 회사다 서로가 너무나 믿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 회사가 망했을 때는 공동연대 책임을 져서 다 의외되죠 심지어 부도가 나면 집에 딱지까지도 같이 받치는 같이 붙는 공동 운명을 갖다 우리는 인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물적은 주식회사처럼 자기가 낸 돈 자기가 산 주식에 대해서만 무너지면 회사가 망했다 그럴 때 무너지면 책임을 지면 됩니다 집에 딱지까지는 붙지 않는다 이거죠 속된 말로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물적 회사를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적 회사냐 물적 회사냐 라는 두 가지를 갖다 나누는데 바로 이때 주체가 어떤 성분을 지느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한 명 회사로는 뭐가 되느냐 무한 책임이다 그러니까 한 명 회사는 전 사원이 뭐가 되느냐 끝까지 회사가 망했을 때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한 명 회사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약간 우리가 순서히 하여 보충을 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회사의 발정 사정은 한 명 회사 그리고 합자 회사 그다음에 유한 회사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주식회사 보통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갑니다 거의 대다수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 명 합자 유한 주식 물론 이제 여러분이 경영학을 배우면 경영학 속에는 법인도 있고 조합도 있고 그다음 또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합 속에는 뭐 단위를 갖다 더 많이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업 진단론에서 알아야 할 이야기는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래야 되는데 맨 먼저 한 명 회사는 개인 회사로부터 발전된 원래는 혼자서 운영하던 회사를 갖다 개인 회사라고 하죠 개인 회사는 그야말로 온리원 한 사람의 주주 바로 주소자가 구문가게처럼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걸 갖다 우리가 개인 회사라고 불러줍니다 이와 같이 한 명 회사는 거의 어야 되느냐 친조 회사다 일종의 무한 책임이다 이렇게 되죠 무한 책임 무한 책임은 끝까지 책임을 같이 진다 라는 게 무한 책임이다 그래서 한 명 회사는 거의 개인 기업에 가깝다 일종의 우리가 사원을 얘기할 때 이때 사원은 회사의 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돈을 낸 주주를 얘기하죠 주주 또는 뭐가 되느냐 그럼 지분 회사를 출자한 출자자 출자자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원의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원의 책임에는 유한이다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유한 무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한 그리고 책임을 갖다가 어디까지 질 거냐 그러한 걸 사원의 책임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원의 책임이 뭐가 되느냐 어디까지 있냐에 따라 회사의 종류는 구분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되고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는 유한 회사다 그럴 땐 뭐가 되느냐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유한 회사의 경우는 바로 회사에서 책임의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 무한은 끝까지 책임을 갖다 진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유한은 한계가 있다 여기는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떠냐 그러면 잘못하면 있을 유 없을 무 뒤에 한계를 생각 안 하고 반대로 희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사원의 책임이 한계가 있느냐 한계가 없느냐 한계가 없다면 무한이죠 바로 이게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봐라 여기는 합자는 왜 되느냐 바로 유한과 무한이 두 가지가 다 있어 두 가지가 다 있어 그래서 여기는 거의 끝까지 책임을 갖추시기 때문에 무한 책임이고 개인기업에 가깝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발전된 형태인데 너무 소규모다 보니 개인기업보다 조금 더 발전하는 게 한 명입니다 한 명 합자 유한 주식 한 명 합자 유한 주식 꼭 기억을 하고 이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경영학에서 기업의 종류를 구분할 때도 나오고 기업 진단할 때도 잠깐 나오지만 이거 알아야 되고 우리 대상은 이겁니다 우리 대상은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한 번 나왔으니까 가볍게 본다면 바로 여기는 책임의 한계 한계를 얘기합니다 리미티드 여기는 뭐가 되느냐 언리미티드 끝까지 책임을 갖다가 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유엔이 붙은 겁니다 여기는 바로 한계가 있다 한계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거의 가족회사 친족회사 예를 들어 사돈의 팔촌이 모여가 잘 아는 사람들끼리 회사를 운영하면 한 명 회사다 이렇게 되죠 그러다 규모가 좀 더 커지면 이제 합자가 되는데 유한과 무한이 결합되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중세 콤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중세 콤멘다의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아마 경영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세 콤멘다에서 선주는 바로 비를 빌려주는 사람을 쓴 주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중세 때 가장 번화된 나라는 이태리였습니다 이태리의 해상무역이 아주 발전된 그래서 이게 문화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요점도 의외됩니까 바로 패권주의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게 미국이 절대 일등의 자리를 삐끼지 않으려고 미중 무역의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난 이유도 바로 패권 전쟁이다 이러듯이 중세 때는 이태리를 중심으로 거의 상업이 형성되고 부가 형성되었다 이래 봐죠 이때 바로 선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주 배를 빌려주는 사람을 갖다 선주라 그러죠 선주는 배를 갖다가 누구에게 빌려줄 것인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요즘 같으면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되지만 그때는 바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1등이었다 이거죠 왜? 해상무역에서 든든한 체력을 가져서 수영도 잘하고 해적이 나오면 해적을 물리치고 해상무역에 성공을 하고 돌아올 젊은이 선주가 그런 사람을 갖다 딱 밟아가죠 그래서 내가 배를 빌려주겠다 배를 한층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배를 빌려 탄 선장은 젊은이죠 선장은 어디야 되죠? 자기 생명까지도 바다에 걸며 모든 사람과 생명과 모든 걸 갖다 바다에 던지면서 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결합 해서 선주는 배만 빌려줬다가 나중에 성공하고 돌아오면 배를 돌려받고 배를 자기가 이득을 챙기고 배가 만약 파산됐다 그럼 배 한층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주의 책임은 배 한층에 있기 때문에 유한이라고 얘기하죠 배 한층 그러나 배를 빌려 타고 가는 선장의 입장은 뭐가 되느냐 젊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과 청춘과 모든 걸 생명을 다 바쳐야 됩니다 이건 무한이다 이거죠 무한 그래서 유한과 무한이 결합된 이런 회사를 갖다 중세 콤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자 회사에는 이 두 가지 아까 한 명은 전부 다 왜 되느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친족끼리 모여야 된다 그런 딱지를 같이 붙인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는 선주는 유한 선장은 무한의 입장에서 결합된 형태가 합자였다 순서를 한 명 합자 유한 주식 이렇게 알아두고 유한은 2인에서 50인 이하 유한 책임 사원만 구성이 되었다 주식회사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주식회사는 오늘날 가장 발전된 가장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주식에 이하여 주식에 이하여 전 사원이 전 사원이 유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 주주가 주주가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회사를 세우고 주주와 경영자가 경영자가 분리되는 아까 얘기하던 주주와 경영자가 분리되는 걸 요유제도라 그랬죠 요유제도 이 요유제도 이하여 우리가 진행된 것이 주식회사며 오늘날 가장 대표적 회사가 주식회사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속에는 한명합자 유한 주식 그리고 합명 이건 거의 개인기업과 같애 그다음에 좀 더 발전된 게 합자 합자에는 중세 코멘터를 생각하며 유한 플러스 무한이 결합된 거 그리고 이제 유한은 2인에서 50인 이내에 유한으로 주식은 전 사원이 유한이다 그리고 주주와 경영자가 분리되는 요유제도다 하는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알면 이 단원의 회사의 내용 이 회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형태가 매우 중요하죠 경영자가 물론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형태를 갖다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하는 말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까지는 어떠냐 그래도 한명합자까지는 인적회사 물적 하나의 인적회사죠 인적회사라고 말한다 근데 여기야 되나 유한은 이쪽에도 들어가고 저쪽에도 들어간데 유한과 유한책임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고 이건 뭐냐 그냥 물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적 큼직하게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그래도 사람으로 결합한 게 한명합자 한명합자에서 한명담 합자 그리고 2인에서 50인의 유한 그 다음에 여기는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이거는 유한책임회사는 어디까지나 인적회사라고 우리가 보면 유한회사는 뭐가 되느냐 바로 물적회사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한, 유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기 나오는 형태를 갖다 이제 쭉 구분하면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인적회사, 물적회사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면 바로 출자한 사람이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기업 형태를 구분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 인적회사, 물적회사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유한과 주식을 갖다가 결합한 유한과 주식회사의 중간 형태가 바로 뭐냐 유한책임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책임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인에서 50인 이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최저자금이 나오고 회사의 신용을 얘기하고 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갖다 알아두고 회사에 의해하느냐 재산의 독립성, 사원의 수, 청산의 방법, 어결 하는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큼직하게 한명합자 유한주식, 한명합자 유한주식 이런 얘기를 갖다 여러분이 한번 쭉 같이 여러분이 봐주신다면 무리수 없이 우리가 진행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드리고 하나하나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아마 경영학에서 경영학에서 기업의 형태론을 구분할 때 아마 여러분이 비웃으리라 생각하며 이제 우리 여기에서는 가볍게 터치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기출문제 분석 속에서 우리가 한번 봐주죠 다음 주식회사의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하는 얘기가 문제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다음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는 걸 설명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이 잘 알지만 바로 옳지 않는 거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땐 항상 옳은 거 옳지 않는 거 선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끝까지 계속 가며 얘기하지만 뭐 과목을 이제 뭐 경영학이나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 진단론이나 회계학이나 하는데 항상 시험지를 받을 때는 옳은 거 옳지 않는 거 이거 반드시 선을 꺼줘야 됩니다 잘못하다면 오판하죠 시컨날면 문제를 소홀히 달아서 한두 개 정도 날아가서 뭐 예를 들어 한 점이 굉장히 여기에서는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 문제가 최소한 40문제면 2.5점이란 말이야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룰 때 옳은 거 옳지 않는 거는 반드시 옳지 않는 것 선을 꺼주세요 옳은 것 그 성급하게 너무 막 이렇게 치다가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자 한번 보죠 주식회사는 최고의사 결정은 주주총회다 3대 기구 중에 주주총회입니다 경영학의 수도 배우고 우리 기업이 진다인데 여기 나왔네요 주주는 기업의 소유주로 무한 책임을 지닌다 한데 주식회사는 자기가 산 주식의 범주 그래서 여기서 무한이 아니라 유한입니다 유한이죠 한계가 있다 자기가 산 주식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니까 이건 틀렸다 이렇게 되죠 주식회사는 대규모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이다 왜? 대중에게 시중에 주식을 발부했어 개미분단으로부터 주식을 산 사람들로부터 돈을 끌어여서 회사를 운영하니까 맞죠? 주식의 양도는 소유권의 양도가 비교적 용이하다 내가 언제라도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처분하고 싶다 그럼 처분하면 되니까 바로 정권회사에서 주식회사 정권거래소에 위탁을 해서 바로 정하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인적보다는 자본적 결합이다 또는 물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줘 인적, 물적 인적이 아니고 물적이다 또는 자본적 결합이다 맞는 말이죠 고로 정답에 바로 무한이 아니라 유한 책임 주식회사는 자기가 낸 만큼 자기가 주식을 산 만큼만 회사가 망했을 때 책임을 지면 되고 주식이 완전히 종이가 되는 이런 상태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망했을 때의 경우다 하는 말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은 우리가 기업 진단이 어떤가 그리고 기업 진단의 대상인 기업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앞장리기 때문에 꼼꼼히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2장에서는 기업 진단의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